인간이 그 두뇌의 종적인 명령에 의하여 사지, 백체가 서로 횡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듯이 그 사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종적인 명령에 의하여 서로 횡적인 유대를 맺어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보시고 같이 서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사회 전체가 그대로 채율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말씀대로 과학을 발달시켜 자연계를 개발하여 고도로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 지상에 이루어 놓으면 그것이 곧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계로 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천상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지상에 먼저 천국을 건설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인격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의 혈연적으로 일체를 이루므로서 신성을 갖지 못하고 악성, 곧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을 가진 인간이 악의 자녀를 번식하여 죄악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곧 지상지옥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유대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횡적인 유대도 끊어져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연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세상의 신으로 여기는 사탄주권의 세상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지상지옥에서 살다가 육신을 벗은 후에는 천상지옥으로 올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고 부모이신 하나님이심으로 이러한 사태 속에 있는 인간과 세상을 그냥 방관하며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정에 따라 선택적 구원을 하시는 편의 반분이 아니십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보편적인 구원, 만민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구원섭리 역사는 곧 복귀섭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1차적인 목적은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지상을 의미함으로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섭리 역사이고 창조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고자 하는 복귀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상의 멸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에 의한 선택구원이 아닌 보편적 만민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심정을 갖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섭리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원리에서 바라보는 역사관 즉 통일사관은 인류의 창조와 타락에서 그 역사의 시원점을 찾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을 역사의 목적점으로 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목적점이 지상에서의 천국 실현이므로 지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